오늘 영상은 워커가 추천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석산곶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산곶은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앞 영종 해안도로에서 돌출된 고지대로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서해의 수평선과 영종대교의 구조물이 장관을 이루며 넓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지입니다. 인천대교의 아름다움도 더욱 두드러지는 이곳은 군도들이 보이지 않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석산곶은 인천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 중 하나이며 영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지만 만약 인천에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성모도 7면초 군락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모도 7면초 군락지는 강화도 서쪽에 있는 성모도의 넓은 갯벌 위에서 자줏빛 붉은 7면초가 무리지어 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을 풍경으로 유명하며 특유의 매혹적인 붉은색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강화나들길 11코스 성모도 바람길 구간에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성모대교를 지나 섬 동남쪽 보문선 착장에 닿기 전에 해안도로 변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광활한 갯벌을 7면초가 뒤덮어 땅에 단풍이 든 것 같은 장관을 보여줍니다. 뒤에 들판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가을에 정치를 더합니다. 7면초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처럼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로 1년에 7번 색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녹색을 띄다가 초가을부터 점점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변하게 되고 10월이 넘어야 가장 화려합니다. 잿빛 갯벌의 붉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모습은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 장관입니다. 또한 갯벌에서 개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도 이곳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갯벌 바닥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은 개와 지렁이 같은 저서생물의 집이며 개는 밀물이 들어오면 굴 속에 있다가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면 굴 밖으로 나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성모도 7면초 군락지에 놀러오세요. 세 번째로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양공원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약 34만 4580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산책로, 장미원, 전망대, 숲속도서관,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책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산인 계양산과 연결되어 있어 공원 산책과 가벼운 산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계양공원의 명소는 단연 장미원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36종 만천 360송이의 장미가 피어 도심 속 꽃놀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분홍색의 몽파르나스, 태양처럼 샛노란 란도라, 맑은 연분홍빛의 엘르 등 색색의 장미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5월 중순부터 7월 초에는 봄 장미를, 9월 말부터 10월 말에는 가을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장미원 정면에 자리한 분수대는 6월부터 물을 뿜어 시원스러운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미원 한편에는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 선생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규보 선생은 1219년 계양도호부 부사로 부임했을 당시 빗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보며 쓴실을 남긴 문인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 장미원의 문을 연 계양공원 실버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음료를 만들어주는 포근한 쉼터입니다. 계양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멋진 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나 연인과의 산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중구 팔미로 15에 위치한 팔미도 산림욕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팔미도 산림욕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인 동시에 서양식 콘크리트 건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1903년에 세워졌으며 팔미도 둘레기를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에서는 100년 넘은 해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서어나무와 소사나무 군락지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팔미도 산림욕장은 현대인들에게 지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힐링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산책을 즐기며 녹지 공간에서 쉬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에 있는 또 다른 명소, 계양꽃마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양꽃마루는 인천 계양구 서원동에 위치하며 대단지, 꽃밭 면적을 자랑합니다. 축구장 10배에 해당하는 큰 꽃밭에는 초화단지 반려견, 쉼터 미세먼지 차단숨 실버농장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양꽃마루의 핫플레이스는 바로 초화단지입니다. 매년 5,6월에는 샛노란 유채꽃, 90월에는 노란색 황화코스모스와 분홍빛 혼화코스모스가 꽃밭을 가득 채워 인천의 꽃놀이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km의 순한 산책로를 따라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라 어르신들도 편하게 거닐기 좋습니다. 초화단지에는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좋은 오두막도 있어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계양꽃마루에는 반려견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동물등록 및 광견병 접종을 완료한 반려견이 입장할 수 있으며 대형견 쉼터와 중소형견 쉼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초화단지 북쪽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마련되어 있어 도심에서 청량한 삼립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계양꽃마루는 계양경기장 양궁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에 방문하시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도심 속에서도 살아있는 갯벌과 넓은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약 3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는 전시관과 자연학습장 탐방로, 관찰 데크, 쉼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소래포구가 위치하고 있어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됩니다. 만약 아이들과 함께 둘러본다면 소래습지생태전 시간에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갯벌과 습지가 왜 중요한지, 이곳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3층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소래포구와 주변 갯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 탐방댁을 따라 갯벌 사이를 걸어보세요. 중간에는 조류관찰대가 설치되어 있어 습지를 찾아 날아오는 철새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염전을 활용한 염전 학습장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일본 강정기부터 1990년대까지 소금을 생산했던 곳으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접 소금을 채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쌀쌀한 날씨에는 해수 조격장이 제격입니다. 생태공원 안에 있는 해수 조격장은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끈한 해수에 발을 담그면 하루종일 생태공원을 관람하며 쌓인 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다양한 생태계를 경험하세요. 일곱 번째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성모도 수목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모도 수목원은 작은 서민 성모도에 위치한 생태관광지입니다. 성모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북방안 개성 식물과 해양성 식물 연구에 적합한 곳으로 인정받아 2013년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강 역시 강화군에서 운영되며 성모도 자연휴양림과 함께 관리됩니다. 성모도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종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54헥타르의 면적으로 테마식물원과 전시온실 생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식물원은 고산습지원, 암석원, 풀무원 등 13개의 테마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테마별로 특색 있는 식물을 모았습니다. 또한 1070여종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우리나라의 식물자원 보전 및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종으로는 황병나무와 주염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도 수목원은 관람객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테마식물원을 탐방하면서 나무와 꽃을 재미있게 알아보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목걸이, 열쇠고리 등의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목공예 체험학습도 제공합니다. 성모도 수목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또는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주소는 인천강화군 33면 33북로 449번길 160일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덟 번째,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인 인천대공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남동구 문해미로 236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도심에서 조성된 대규모 자연 녹지 공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나들이 장소입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큰 공원이며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대공원의 한가운데에는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둘레를 따라 산책로가 잘 가꿔져 있어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호수 위로 푸른 나뭇잎들이 운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또한 공원 곳곳에 쉬어가기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과 치유숲도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눈썰매장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곳입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식물원과 수목원, 어린이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농구장에서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공원을 달리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반려동물에게도 친화적인 공간으로 반려동물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다른 매력을 품은 인천대공원은 언제 찾아도 삶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초록빛 향기가 흐르며 가을에는 단풍과 낙엽이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끕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겨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을 여행한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필수 코스인 인천대공원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인천서구에 위치한 시천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천공원은 인천서구 시천동 162-6에 위치한 시민공원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지나는 수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공원은 한적하고 조용해서 사색을 즐기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공원 이름인 시천은 시냇물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천공원은 걷기 좋은 산책로가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시천샘이라 불리는 인공개울이 흐르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도 눈길을 끕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잔디와 나무들이 잘 가꿔져 있어 도심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벤치와 파고라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많아 언제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공원 내부에는 오래된 고목들이 자라는 노거수길이 있는데 수령이 수백 년에 달하는 노송들이 작은 숲길을 이루며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소나무 외에도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를 비롯해 산수유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는 시청교 북측 전망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시청교에서 내려다보면 경인 아라뱃길과 시청공원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암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도 편리하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솔창공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공원은 원래 인천대교를 제작할 당시 여러가지 구조물을 만들던 작업장이었는데 이후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따라 보행로가 이어져 있어 조깅하기 편하며 공원 내에는 잘 다듬어진 잔디밭의 운동기구들과 나들이를 위한 피크닉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탁 트인 시야와 전망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인천 신안과 한국가스공사 액화천 영가스 LNG 기지가 한눈에 잡히며 맑은 날에는 대부도와 무의도 영종도까지 환하게 바라보이죠. 공원 안에는 송도아트 컬처 플랫폼인 케이슨24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케이슨24는 인천대교 케이슨 작업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시때때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근사한 카페에서 차와 커피를 즐기며 해넘이를 감상하기도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선 너머로 지는 황금빛 낙조를 바라보며 바쁜 일상에 잠시 신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솔장공원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정갈한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